퍼센티파 비슬라 척테일러를 평소에 많이 좋아하세요? 저도 클래식 신발들을 좋아하다보니까 척테일러도 당연히 클래식 신발이고 실제로 최근에 세븐티를 저도 처음 신어봤는데 더 편하고 단단해 보이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견고한 것 같아요 쿠셔닝도 실제로 되게 편하고요 아 맞아요 저도 오늘 처음 신어봤는데 그 일반 원래 척테일러랑은 쿠셔닝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확실히 좀... 자 오늘은 어떻게 모자이크를 자 그럼 모자이크로 바뀌어 보겠습니다 빵빵빵 자 오늘 약간 코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검은 스트레이트 바지를 되게 좋아해서 그냥 항상 이 바지에 그냥 신발을 편하게 신는 편인데 미국 샘프라인스 서부 골드 러시가 있을 때 탄생한 광산을 찾으러 갔던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첫 번째 청바지 브랜드의 어어im 튀는 컬러를 좋아해서 항상 하나 정도 넣으려고 합니다 수영주 이미 많이 튀는데... 근데 저는 약간 전형적인 몽골리아의 얼굴이기 때문에 층니끈 아... 헛트쳤어... 감사합니다.